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런 한국 사회에 참 똘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좀 기쁜 소식은 똘똘한 ai 검색이 한국에 탄생했네요. 한국 사람들이 똘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환경이 잘 구비가 되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너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라이너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구글이나 퍼플렉스티 대신에 라이너라는 ai 검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종 브랜드입니다. 진짜 ai 검색이 몰려온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왜 오픈 ai 사이 그 유명한 채취 빗들을 제쳐놓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퍼플렉스티라는 ai 검색을 제쳐놓고 토종 브랜드인 라이너를 좋아하는가 여기 보시면 라이너 가입자가 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소개하는데도 좀 늦은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새 정보를 접할 기회는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연하게 이 정보를 본 겁니다. 창업자입니다. 김진우 라이너 대표. 실제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스타트업은 라이너는 폭발률 성장하고 있다. 이 기사가 언제입니까? 11월 3일이네요. 폭발률 증가했다. 2024년 6월 생성행 ai 기반을 웹 검색 서비스의 ai 검색 서비스입니다. 라이너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유료 구독자 가운데 90%는 대학생, 석박사 과정 학생, 연구원 전문직이고 북미 시장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앤드리슨 호로비츠가 최근 발표한 3월입니다. 생성행 ai 소비자 앱 톱100의 ai 검색 서비스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다. 3월 달에는 4위였는데 더 올랐네요. 한국의 토종 ai 검색 라이너는 어떻게 전 세계 2위 ai 검색이 됐을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똘똑한 겁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날개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침은 라이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달리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바뀌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니까 정치 분량 좀 줄이고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저도 성장하고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로 다룰 겁니다. 라이너 당장 맞추고 이런 라이너 써보시게 되면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라이너 믿을 만한 ai 서치 엔진입니다. ai 기반 검색입니다.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문자로 궁금한 거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당 지수가 좀 높은 편인데 당 수치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을 다 줄 겁니다. 제가 당근을 좀 이렇게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당근이 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답을 주는 겁니다. 라이너 아주 대단하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직접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색엔진이 부족을 부족으로 쓴 걸 다 알고 뭡니까 한국에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을 짧은 논문처럼 주네요 한국에서 의사수에 관한 논쟁은 주로 의사수 부족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논쟁은 여러 가지 주제와 사회적 요인에 기반하여 전개되었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oecd 평균 이하의 의사수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의사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주된 원인은 의사 배치의 분리균형과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상 그리고 언급의료 시스템이 구조적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순식간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의사수 부족주장 정부주장 그 다음에 한국이 매우 높은 연간 외래 진로 횟수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단지 의사 숫자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수 배치 문제 의사단체들은 한국에 실제로는 충분한 의사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은 특정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인력 편차라고 설명합니다. 서울과 지방의료 간의 의사수 차이는 크며 이것은 의료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정 분야의 깊이 전문가든 의사들이 언급의료나 필수진료 감옥의 깊이 현상을 보유했으며 이런 높은 인건비, 긴 근무시간 그리고 과정한 업무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수를 늘리기보다 의사들이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결국 한국에서의 의사수 부족 논쟁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 다루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참조한 관련 자료를 또 출처를 제시하는 겁니다. 대단히 뛰어난 토종 AI 검색 엔진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네요. 라이너. 대단한 여러분들 AI 검색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즐겨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거를 공병호TV의 시청자들에 소개하기 전에 제가 검증을 할 때 라이너에다가 의사수 부족 문제 외에 삼성전자 문제를 또 하나 넣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력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력 문제가 있습니까? SK하이닉스나 TSMC에 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진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여기다가 입력한 겁니다. 여기다가 그 질문을 입력하니까 여러분 답 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력 비교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디렘 및 랜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술력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4 시장을 대비해서 16단 적정 기술을 개발한 등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 입에 올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삼성의 여러분들 회장, 부회장 이런 소위 가버넌스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라인이라는 AI 검색이 해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에 기차하고 있으며 경쟁사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퍼플렉스디라고 여러분 충분히 경쟁할 만큼 잘 만든 토종 브랜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용 참조한 문헌 여러분 참조 문헌에 텍스트도 있지만 영상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영상도 뭐죠? AI가 검색을 해서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오늘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라이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크게 아마 도움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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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